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음~~ 내가 처음 되게 좋은 게이샤 먹었던 그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엄청 특별한 것 까지 근데 향이 진짜 막힌 것 같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게이샤 처음에 화물이라서 먹었습니다 화물이라서 화물이 제대로 된 것 같고 그 맛은 아픈 데다 맛있어 맛있다 아픈 데다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file 파이팅